네덜란드산 프리미엄 초요를 사용한 프로젝트 라이프의 초요담부집입니다. 건강한 성분으로 누구나 함께 먹을 수 있고 박스에 스티커 스푼과 함께 예쁜 패키지로 선물하기에도 좋은 구성입니다. 여러 음식에 첨가해 먹을 수 있어서 당분이 많은 단백질 쉐이크 대신 선택하게 된 제품이에요. 초유는 일반 우유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면역기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무성 단백질과 동무성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매일 한 스푼으로 하루 간장량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프리미엄 초유에만 있는 락토프린이 함유되어 있고 면역, 항체,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등 영양 보충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 전에 간단한 아침 메뉴로 초유 단백질을 넣은 담백한 프로핀 요거트를 준비했어요. 요거트에 한 스푼만 넣으면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라이프의 초유 단백질은 항생제 호르몬제를 맞지 않은 네덜란드 청정목장의 소에서 차기한 초유만을 사용하고 원료 선별부터 생산까지 엄격히 관리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계란 layered 과거트에 연олаи 마ık 소세트 오skin소세 skipping 과정이나 disso 과정이나 감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에도 구수하고 맛있어요. yn 가족과 함께 프로젝트 라이프의 초유 단백질로 단백질과 영양 보충, 면역력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